네 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지난번 디아블로 책 만들기에서 언급드렸던 스토리와 무드에 관련한 마이크씨의 디자인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씨 마이크 여기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컨셉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분명 모델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자 컨셉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스토리, 무드를 전달하거나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해서 확실해졌다면 디자인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과 디테일들이 주제에 맞아떨어지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검처럼 작은 하나의 물체 또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은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미스릴 검인데요. 사우론의 손에 있는 반지를 잘라낼 때 사우론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열기가 이런 모양의 흠집을 남겼습니다. 이건 곤돌린의 요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요정에 의해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운 커브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검은 오크가 만들었으며 잔인하고 무식한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 총 두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터키의 머스키총이고 오른쪽은 대량생산된 독일군의 MP40입니다. 아무래도 이 총들의 목적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왼쪽은 특정한 개인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만들어 굉장히 개성이 두드러집니다. 마치 장식과 섬세한 터치가 아까 본 요정의 검과 맥락이 비슷하죠. 오른쪽의 MP40은 군인을 위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단단하고 무식한 살상무기 같은게 아까 오크의 검과 비슷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총은 멋지지도 않고 그냥 대량생산된 평범한 총으로 만들거야. 라던가 나는 악마를 죽이는 총을 만들거야. 라던지 아주 간단하게라도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상징적인 쉐입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징적인 쉐입을 이용하면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만들고 디자인의 의미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벌레의 쉐입만 봐도 만지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삼각형은 공격적이고 거대한 느낌을 주죠. 십자가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는 클래식한 상징들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에너지틱한 쉐입들로 인해 이미지의 긴장감과 파워풀함이 더해진 모습이구요. 이 자동차는 이렇게 칼날같은 쉐입을 갖고 있어 마치 공기를 가르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이 자동차는 덩어리처럼 보이고 조금 정지되어 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흥미롭고 촘촘히 잘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의 이미지는 힘이나 구속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의 쉐입들이 가만히 서있는 캐릭터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네모, 안정적이고 대칭적이며 뻣뻣한 느낌 이건 죽음이나 위험, 두려움이겠구요. 탱크는 무겁고 딱딱하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게 느껴지죠. 장식이나 꾸며진 부분이 없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담고 싶은 스토리를 상상해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기를 바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물이나 이미지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이 내 디자인과 연결돼서 결합할 수 있을지 어떤 쉐입들이 내 주제와 걸맞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캐릭터가 악마처럼 보이시나요? 과연 악마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만 보면 아마도 짧은 헤어스타일의 독특한 수염을 갖고 있는 것도 같네요. 물론 정해진 건 없지만요. 이것들은 위험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위험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넘어가서 사실성이 넘치는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이 관객에게 더 쉽게 이해가 되기를 바란다면 스토리를 강화시켜주는 사실적인 디테일과 메토리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자켓의 재질이 분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울 소재의 패턴이 캐릭터의 고집스럽고 고약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가죽 벨트의 가죽 질감도 사실적이죠? 가죽에 달아지고 오래된 느낌에서 캐릭터의 성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류탄인데요. 비싼 수류탄처럼 보이지 않나요? 로고의 디테일들과 위험함을 나타내는 컬러 선택들이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값진 물건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블러드본의 총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총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실제 총의 디테일과 메커니즘을 잘 참고해서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실감이 넘치는 총이 되었습니다. 이건 블러드본의 캐릭터인데요. 옷의 텍스처나 스티치 그리고 버튼들이 아주 사실적입니다. 버클과 벨트들은 과하지 않아서 또 사실적이고요. 허리에 차고 있는 화중시계는 19세기 영국의 문학들에 등장할 만한 고딕풍의 느낌을 잘 담고 있어 캐릭터가 있는 시대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대부분의 디테일들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어서 모자나 장갑 그리고 부츠 같은 아이템의 디자인이 조금 이상할지라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실사풍의 디자인일지라도 어떤 부분들의 비율들은 스타일라이즈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갑옷들은 사실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랜덤으로 스트랩들이 몸에 이곳저곳에 감겨 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는 크리스탈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분포되었고요. 가죽 스트랩이 버튼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라이즈한 디자인을 할지라도 사실성은 중요합니다. 오브젝트 쉐입, 색상, 캐릭터 등에서 대중이 이미 익숙한 것들을 활용하여 디자인할 때에는 디자인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에 상응해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롭고 더 사실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물들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따와서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컨셉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디자인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마이크님의 디자인 이론을 들어봤습니다. 가끔 모델러도 컨셉 아티스트 분들이 바쁘거나 인력이 부족할 시 컨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소모가 상당하죠. 정말 창의력이라고는 1도 없는 저로서는 진짜 컨셉 아티스트가 아니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 이런 이론을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네요. 감사합니다.